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자윤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곳곳에 비가 내리고 우중충했습니다. 바깥에도 세차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도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두 시간 동안 오늘 저희와 함께 종목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는데요. 오늘 재건 관련주들이 오후쯤 들어서 갑자기 급등 시세 이어냈습니다. 재건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외국인의 수급 통신주로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KT를 비롯해서 통신 관련주들 시세낸 종목들 많았는데요. 다음 주 시장에서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있었던 이슈 3가지 점검해 보면서 다음 주 시장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이슈 3가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단키트 바이오 종목을 빼면 볼 종목이 사실 없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엔폭스 환자가 급증했다고 하죠.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급등세 이어갔는데요. 미코바이오매드가 오늘 20% 강세 보였고요. 랩지노믹스, 진 매트릭스 같은 종목도 8에서 9%대 급등세 시현했습니다. 과연 다음 주 시장까지 이 시세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훈풍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화장품 수출액이 3분기 누적 수익률 10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를 달성 중이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한국 화장품 제조가 오늘 7.53% 강세 움직임 보여줬고요. 코스맥스, 뷰티스킨 같은 종목들도 훈풍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AI, XR 관련주들은 개별 호재 소식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솔트웨어가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사피, 오픈소스 모델 분야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솔트웨어가 상승세 보여줬고요. 나무 기술도 오늘 상승 VI가 걸리면서 강하게 올랐었는데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또 맥스트 같은 경우에도 개별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거의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권영우 대표 그리고 이주현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참 오늘 시장 비도 내리고 잠잠하고 재미없던 시장이었습니다. 이주현 대표님께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옆나라 반도체 이야기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주들은 참 죽을 수고 있는데 심천 질서에서 반도체주들이 장 막판에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국내 증시는 전혀 홍풍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 증시 반도체주 상승 이후부터 점검해보도록 할게요. 이야기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오늘 국내에서 반도체 단에서 조금 유일하게 상승이 나왔다고 해야 할 만한 종목이라면 페델릭스라는 종목인데 이 회사의 모회사 그러니까 최대주주죠. 여기가 중국 어떤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글쎄요. TSMC가 화웨이가 개발한 AI 칩을 제조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조사를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했다?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TSMC가 화웨이용 AI 칩을 만들었다면 그로 인해서 미국이 조사를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면 삼성전자 오늘 튀어 올랐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흐름들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봤을 때는 그냥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지나가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상승이 나온 것은 중국의 소비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막판에 중국 반도체 ETF 관련된 종목이 상승 VI가 걸려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얼른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돌아오기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섹터는 바로 화장품 섹터입니다. 화장품주들 실적 발표 계속해서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일정 한번 먼저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11월 11일에는 광군제가 있죠. 그 즈음으로 해서 실적 발표 일정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10월 24일부터 시작되고요. VT 코스맥스 클리오 11월 셋째 주에 대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권영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11월 중순쯤에 실적 발표 예정돼 있고 광군제도 이쯤으로 예정돼 있잖아요. 화장품주 관심 계속해서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화장품주가 최근에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데는 글로벌 유통망을 미국으로 옮기면서부터 실리콘트를 비롯해서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이벤트가 아마존 프라임 빅티데이라고 해서 아마존에서 화장품을 싸게 판매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상위 랭크를 차지했거든요. 최근에 VT나 코스알엑스,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 이런 상품들이 상위 랭크에 차지하면서 최근에 단기적인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스맥스라든지 이런 ODM 기업들 화장품을 주문받아서 브랜드사에 납품을 하는 그런 공급사들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사실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환율이거든요. 그동안 강달러 영향으로 환차액을 받았던 부분이 이 화장품 기업에도 실적이 좀 유의미한 그런 영향을 끼쳤다면 이제 하반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 이 달러가 약세 국면에 진입했을 때 환차액을 얻었던 부분을 좀 반납한다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변동성 좀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광군제 같은 단기적인 모멘텀도 좀 주가에 조정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을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에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럼 대장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실리콘2가 그래도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실리콘2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주현 대표님께는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뚝 떨어졌잖아요. 주가가 여전히 회복세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3분기 실적 성적표는 어떨지 이쪽을 안 본다면 그냥 계속해서 ODM, OEM 이쪽을 바라보는 게 맞을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이번에는 잘하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실적 뚜껑을 열어봐야 될 거고 그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을 전제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아까 우리 반도체주들 올라갔다라는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미국의 소비 관련된 지표가 좀 개선됐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 물어보셨던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지 같은 경우는 미국향보다는 현재 중국향의 매출이 훨씬 더 높은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보다 중국의 어떤 소비 지표 이런 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좀 빠졌는데 이게 기술적으로는 또 최근에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을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반등의 흐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어떤 화장품주들의 스토리 자체는 북미향 수출로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번 광군제를 통해서 과연 중국향의 어떤 화장품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경기 부양책 중국에서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국내 화장품주들도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경기의 회복에 따라서 국내 중국향 화장품주들도 움직임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이번 소비 관련된 지표가 개선되었다라는 것에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열어두시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일정으로서 일정주로서 단기적인 어떤 흐름은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긴 관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폭스 확진자가 1,1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어제부터 진단키트 관련주 시세 내더니 오늘도 추가적인 급등세 시연했습니다. 이 부분은 권영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진단키트 관련주 과연 다음 주 시장까지 좀 시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진단키트 관련주 시세가 나왔다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랩지노믹스가 시세가 나왔던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이게 랩지노믹스가 개별적인 이슈로 상승이 나온 부분이지 진단키트 테마의 어떤 전반적인 상승이 나왔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미코바이오메드라든지 엠폭스 관련해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테마성으로 좀 반등이 나온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 랩지노믹스 말고 휴마시스라든지 시젠이라든지 기존에 원래 전통적인 대장주들이 퍼포먼스가 좀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약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진단키트 테마가 강세가 나왔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코로나 테마주를 저도 과거에 매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진단키트 테마주가 본격적으로 형성이 돼서 시세가 좀 나오려면 확진자 수가 공식적으로 확진자 수가 데이터가 좀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엠폭스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의 확진자의 증가하는 그런 수치라든지 이런 게 지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복합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펩트론도 그렇고 비만치료제도 그렇고 CDMO 쪽도 그렇고 그런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순환매 형식으로 진단키트가 반등이 나온 거지 이거를 지금 계속 사서 매매하기는 조금 현명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엠폭스 관련된 모멘텀보다는 랩지노믹스가 상승을 이끌지 않았나라는 의견 남겨주셨어요. 그럼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랩지노믹스의 상승은 미국 IMD 인수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이 나오는 건가요? 대표님. 일단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인수하고 나서 진단키트의 어떻게 보면 유통망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숫자로 어느 정도 반영될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미국에서 또 이제 진단키트의 판매가 결국에 잘 돼야 랩지노믹스에도 실질적인 수혜가 이어질 건데 아직 그런 데이터도 발견되지 않았고 다만 이제 인수했기 때문에 유통망을 확보했고 더 많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단순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실적으로 좀 증명이 됐을 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랩지노믹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주연 대표님께도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자금된 조달을 가지고 신사업을 펼치는 기업이 참 많습니다. 휴마시스는 광산 개발에 참여한다고 하고 앞서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 기업을 인수했거든요.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대표님. 두 종목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랩지노믹스를 골라야 될 것 같고요. 휴마시스의 광산은 조금 약간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집중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랩지노믹스의 어떤 그런 랩들을 인수하는 부분들 이런 거는 추후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그래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광산을 인수한다. 그거는 뭐 광산 사업으로 어떤 신사업을 사업을 다확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일단 자기가 잘하는 업종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두 종목 중에서 선택을 하라면 왜 랩지노믹스냐면 랩지노믹스는 이제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를 이미 개발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WHO에서 팬데믹 경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움직였던 거, 그다음에 어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미코바이오메드도 움직였었고요. 그다음에 진메트릭스, 수젠텍, 액세스바이오 이런 것들이 두창 특징줄을 달면서 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상한가 간 종목은 없어서 이 테마가 이제 실질적으로 코로나19처럼 확 터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또 강하게 수급 쏠려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신사업 진출하는 거에서 찾자라면 저는 랩지노믹스가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진단키트 관련주 전반적인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진단키트 관련주 급등 나온 종목들 많았는데 다음 주 시장까지 시세에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대표님? 아까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떤 감염자가 이게 좀 나와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기대감만의 상승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고 거래대금 측면으로 보면 수젠텍 오늘 320억, 진메트릭스 170억, 액세스바이오 57억, 랩지노믹스가 독보적으로 한 2800억 정도 터졌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엔폭스만 관련해서는 좀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게 1등주로서는 움직이면서 2등주로 따라왔다라는 부분 그래서 일단 테마가 형성이 되는 과정 속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 월요일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 가는 게 나온다. 그러면 이쪽 테마는 달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아마 주말에 각종 언론에서 원숭이 두창에 대한 공포감을 물씬 이렇게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그런 주가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나왔던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까지 시세 이어지긴 어렵지 않냐라는 의견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핫했던 이슈들 점검해봤고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주상전화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